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장려금 똑똑하게 챙겨가기 5분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두루누리 지원금과 관련된 세무에게 처리를 알아볼 건데요. 일반적인 사회보험료 세무처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준비작업이 있는데요. 이 절차는 세무에게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세무 프로그램으로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인 직원의 사원등록상에 두루누리 지원을 받겠다, 두루누리 지원율은 얼마 얼마다 라고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율, 세 가지율 중에 하나겠죠. 몇 프로 몇 프로 지원 받을 수 있었죠? 40%, 80%, 90% 세 가지 지원율 중에 해당하는 지원율을 등록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우리가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자동으로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율이 반영을 한 보험료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실무상 사대보험 고지 내역을 실제로 받아서 그 고지서를 보고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월별보험료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뺀 나머지 실제 납입하는 보험료를 우리 급여대장 상에 작성을 하면 되겠죠. 사원등록상에 두루누리 지원을 등록해 놓으시면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에 각각 지원률을 반영해서 보험료가 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보험료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천세와 함께 공제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급여 인식시점의 회계처리 살펴보겠습니다. 지급금액은 차변에서 비용으로 직원급여 등의 비용처리가 되고요. 대변을 살펴보면 두루누리 지원금이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직원급여에서 공제된 것이니 예수금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잠깐 예수금이 뭔지 아세요? 예수금이란 회사가 일시적으로 받아 놓는 돈을 예수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사회보험료는 회사가 갖는 돈이 아니죠. 직원급여에서 사회보험료를 일단 일시적으로 떼 놓았다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나오면 공단에 납부를 하게 되겠죠. 일시적으로 받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금이라는 개정감옥을 사용하고요. 물론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그 공제한 금액만큼 예수금 처리 해놓습니다. 직원급여에서 예수금으로 잡은 사회보험료 및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은 현금 등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미지급금으로 잡아두셨다가 지급하는 때에 상계처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세모액의 처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으로 고지되는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한 총 금액이 고지가 되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급여 인식 시점의 예수금은 근로자 본인 부담분에 대한 사회보험료만 인식을 해놓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고지서상 금액 우리가 실제로 납입하는 사회보험료 금액과 차이가 생길 겁니다. 그 차이는 뭐죠? 바로 고용주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죠. 그 차이 금액만큼은 우리가 납부하는 시점에 세금과 공과 등 비용 처리가 그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우리 사업장 총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가 될까요? 보시는 화면처럼 사업주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 그리고 근로자의 본인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 합쳐서 9만 1,800원이 고지가 되겠죠. 이 일부는 예수금이 상계가 되고 일부는 비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급여 인식 시점에 우리가 두루놀이 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의 급여에서 뗀 보험료가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너무 많이 떼지게 되겠죠. 지원 받기 전 보험료를 공제한 것일 거니까요. 그럼 예수금도 과대기상 돼 있고 우리가 실제로 납부하는 때에 그때 예수금은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근로자분한테 돈도 돌려줘야 되겠죠. 지원받은 금액만큼. 오늘은 두루놀이 지원금과 관련된 세모익의 처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분 특강 오완나 세무사였습니다.